제가 최근에 여러분과 대화 나누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. 되게 많은 분들이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학원을 매일 루틴으로 하시잖아요. 근데 10분이면 10분, 15분이면 15분,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달라지는 게 없어요. 그래서 하다가 지쳐서 그만둬요.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.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예전에는 저항이 너무 강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나 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. 학원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.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걸 갖고 싶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학원을 하잖아요. 나는 풍요롭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건강하다. 나는 경찰 공무원이다. 등등.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를 거예요. 매일 하고 있는 학원이. 근데 학원을 하실 때 대부분 거의 그냥 교과서 읽듯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나는 부자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풍요롭다.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. 돈은 공기처럼 나에게 끊임없이 들어온다.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여기서 너무 크게 망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에너지죠. 이 공간도 내 몸도 이 마이크도 이 카메라도 모두 에너지예요. 그리고 내 감정도 에너지예요. 그쵸? 감정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우리 모두 감정을 특정 형태로 유지해서 가지고 가고 싶어 하죠. 그게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까. 그렇다면 학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현재 시제로 해야 된다. 내가 그걸 정말 이미 가졌다고 믿고 해야 된다. 다 좋아요.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. 감정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. 나는 부자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풍요롭다.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 백일, 천일 해봤자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에너지 없이 이것이 내 삶에 창조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겠죠.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걸 가졌다고 믿는다면 그 감정이 느껴지겠죠. 나는 부자다라는 걸 믿고 싶으면 나는 부자다 하면서 감사함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. 내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뒷받침 되어야겠죠.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. 내가 지금 아프면 건강이 사실 최우선이잖아요. 나는 건강하다. 나는 건강하다. 나는 건강하다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말하고 얼마나 크게 말하고 자주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. 나는 건강하다. 내 몸에 너무 감사한다.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감정을 느끼면서 학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, 경찰이 되고 싶으신 분들, 시험 공부하고 계시죠. 경쟁률 굉장히 치열하고 여러 번 떨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내가 나는 경찰 공무원이다. 나는 학교 선생님이다. 이 학원을 하신다면 정말로 내가 그것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할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학교 선생님이다. 나는 경찰 공무원이다.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음에 정말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. 감정은 항상 정말 중요해요. 감정은 우리의 나침반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죠. 내 감정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도 말씀드리죠. 감정을 외면하고 억누르면 안 된다고도 말씀드리죠. 감정은 진짜 중요해요. 감정은 우리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창조하는 것에 정말로 많은 힘을 싣는 에너지예요. 우리 세포 하나하나 모두 텅 비어 있는 에너지잖아요. 이걸 생각하시고 화근을 할 때도 내 온몸에 있는 에너지를 담아 그것을 이미 가졌다는 감정, 그 감사함을 담아서 해보세요. 그리고 심상화를 하실 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의 최애심상화 방법 영상도 여기 같이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함께 봐주시고요. 화근을 할 때 백번, 천번 하는 거, 잘 때 틀어놓고 자는 거,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, 이거보다 중요한 거, 내 문장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나는 풍요롭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내가 원하는 이러이러이러한 집에 살고 있다.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다. 나는 매우 건강하다. 나는 활력이 넘친다. 감정 담아 하는 화근. 오늘부터 꼭 시작하세요.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.